나jd.. 봐보라, 되게 특혜네... 대단하다... 시마야, 저게? 아니야, 그냥 팔부착col에 던져서 가능한 주름이 있는 거예요. 왜 부착을 했을까? 금색 올렸어? 거의 거의.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일상에 뭐 그냥 좋은 데 있으면 찍어서 바로 올리시는군요. 맞아요. 그렇다고 봐야겠네. 누가 찍어준 것처럼. 누가 찍어준 것처럼. 왜 이렇게 안 오지? 여자친구 부르듯이 부른데. 여자친구 부르듯이 부른데. 어? 형. 아니 오늘. 패션이. 아니 오늘 색깔이. 아우. 밑에 보면 연인이야. 옆에만 보면 연인이야. 어떻게 또 이렇게 입고 왔냐. 어? 여기 약속 장소 하기 되게 좋다. 아 그러니까. 기차 앞에 오라고. 기차네 진짜. 그러니까. 아니. 와우. 왜 배철수 형님이랑 잘 맞는지 난 이제 알았다. 아우 재밌어. 제가 구사하는 유머는 아주 지적 탐미심의 기인에서 우문현답 같은 그런 아주 철학적이고. 깊이가 있는. 아재개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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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빨리 감기는. 제 친구면 친한 친구면. 입을 때렸을 거예요. 그 다음에? 그 다음에? 어떻게 생각해요? 본인이 하는 아재개그에 대해서? 아재개그 아니에요. 저희들도 청춘이 있었고요. 저희도 빛나는 청춘의. 그 시절에 구사했던 유머들이. 지금 약간 좀. 아니 질문 잘못했다.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. 못 되면 더 말을 못 하겠냐면. 제일 위 부장님이에요. 근데 부장님이 총애하는 직원. 맘에 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. 뭐라고 할 수가 없어.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. 부장님이 그냥 우쭈쭈해 주니까. 제가. 준비한 장소가 있어요. 아 진짜. 뭐지? 준비한 장소가 있어요. 어딜 가야 되는 거야? 긴장할 일이 없어. 여기 아니야? 여기 아니야. 아 느낌이 딱 그건 것 같은데. 난 민준이 형이 줌바 댄스 추는 거. 진짜 보고 싶지 않아. 갑자기 배가 아프려고 그래. 얼굴. 얼굴이 노래졌어. 그래가지고. 내 크 ES Messi 21 Pro. 끝 인해서 얇게 invers 2008..